응, 은하의 변두리에 태양계가 존재 야, 송은아! 이송은! 야! 어, 아까 자냐? 너는 자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몰라, 그 중간쯤? 내가 커피 타와 줄까? 아니, 잠도 깨끗은 내가 갔다 올게. 그래, 그래. 히익. 아니야? 오케이, 라이스 타이밍. 어? 이 훈남, 완전 내 스타일인데? 평생 동안 솔로로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커피 한 잔 심플하게 더 먹고 싶었을 뿐인데 Only you 저를 타버릴 기회가 결혼은 봄, 여름, 쯤? 언제가 좋지? 시내는 하와이? 아님, 세렝기티? 어흥! 아이는? 하나? 둘? 아님, 셋! 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됐거든?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겠지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경쟁할 수 있을 거야 여보, 참 달콤한 인생이에요. 그죠? 여보? 여보! 저, 저기.. 저기요. 네? 저, 워카 골드 좀.. 네, 여보. 안녕. 드세요.